put out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불 끄다 그럴 때요. put out the fire. 불을 끄다 그런 얘기죠. 푸다 웃다. 어떤 뭐 음식을 푸다가 불을 끄라고 그러니까 웃다가 또 불을 끄는 장면 중요합니다. 항상 그 장면을 이미저리화로 해야지 뭐 이렇게 글자 있는 대로 뭐 푸다 웃다 불을 끄네 그거에 의로워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공부입니다. 장면 현상 하세요. 어떤 음식을 푸다가 웃고 있는 장면이요. 그러면서 불을 끄고 있는 장면이요. 그걸 생각을 해야 푸다 웃다 put out 뭐뭇을 끄다가 영원히 암송되어집니다. 다양한 정연문과 의ες을 닫는 장면은 Feel Share 해내기 ox요 괜찮 it your 기본 살짝 č 최 음 뭐 honored 이런 UC